주문하신 치킨 왔습니다 저 안쪽에 주문하신 치킨 왔습니다 주문하신 치킨 왔습니다 저 안쪽에 저 안쪽에 이거 돈 좀 줘라 이거 돈 좀 줘라 응 이거 돈 좀 줘라 응 16,100원입니다 16,100원입니다 16,100원 1 10,600 1,100 1 100원은 또 뭐야 약 그 1은 또 뭐야 1은 100 또 뭐야 깎아 사먹게 깎아 사먹게 깎아 사먹게 going to buy and eat 거스름돈이요 집회주세요 거스름돈이요 집회주세요 it's the change give me the bills 거스름돈 change 이요 it's 집회 bills 주세요 give me 오 똘똘한데 알바 고딩 오 똘똘한데 알바 고딩 위에 있습니다 it's 알바 part-time job 몇 시에 끝나 finish 오빠가 오토바이 태워줄까 아니요 오빠가 오토바이 태워줄까 아니요 should I put take you on a motorcycle ride no 오빠가 오토바이 태워줄까 아니요 돈 주세요 에이 튕기지 말고 돈 주세요 에이 튕기지 말고 give me the money don't play hard to get 돈 money 주세요 give me 에이 튕기 play hard 지 말고 don't 오빠가 데리러 갈게 오빠가 데리러 갈게 오빠가 아빠 데리러 take you 갈게 go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현재 알바 중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현재 알바 중인데요 doing 야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야 어디다가 전화하는 거야 hey who are you calling hey 야 어디야 where 다가 to 전화하는 거야 calling 경찰서요 경찰서요 the police station 경찰 police 서 station 요 polite ending 여기 어떤 아저씨들이 저한테 어 네 여기 어떤 아저씨들이 저한테 아 yes yes 여기 here 어떤 some 아저씨 middle age man 들이 plural 저 me 한테 to 학생 장난 좀 친 거야 장난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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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칠천 세어 과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십쇼 맛있게 드십쇼